과연 먼치는 고통의 근원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먼치는 고통의 근원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유 게임 소리 좀 올려놓고 갔어야 된다 아 캔 날라갔다 아 캔 날라갔다 아 캔 날라갔어 날라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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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캠 또 날라간데 오우 이제 맞으면 안됐네 캠 다시 복구 못해주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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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왔어 아 이 두고가 없는데 아이고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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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3 173 173 193 193 193 193 203 193 193 193 193 técnica 확 이러이러 이러이러 1호 2호 어우 자꾸 어우 뭐하냐면 1호 2호 1호 2호 1 3... 1 3... 1 3 4 5 같은데 2호 3야 puede nicoteria 2啞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었다 이것도 살긴 사람 11 1200 1200 120 120 아이고 미쳤나보다 이걸 맞았구나 오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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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020 1020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, 맞았다. 다 멋진다. 바뀌었죠? 마무리를 해볼까요? 마무리를 해볼까요? 마무리를 해볼까요? 마무리를 해볼까요? 나왔다. 드디어 공통의 근원이 나왔다. 떴다. 드디어 공통의 근원이 떴다. 오케이. 고통의 근원. 클리어. 클리어. 먹을군요. 고통의 근원. 클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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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